15번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여자가 어떤 문제를 언급합니까? 매달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 혹은 여자 두 명이잖아요 어떤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았네요 남자, 여자, 누구의 대사에서 단서가 나올 것인가 어떤 순서에 입각하여 어떤 순서대로 나올 것인가 이거를 미리 알고 가잖아요 문제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반드시 먼저 읽고 가야지 됩니다 선택지까지 읽어놓으면 아주 좋고 중간에 풀다가 그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라도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마킹하는 것은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독과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후기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평소에 풀이할 때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문제 What problem do woman mention? 이 정도의 키워드죠 그러니까 여자가 언급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자의 대사에서 답의 단서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단서가 나온다 흐름상 이거를 예상하고 듣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at 4 o'clock? 이렇게 아주 구체형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4시에 뭘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여자의 대사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at 4 o'clock 4시라는 이 특정 시점의 정보를 잘 활용해야죠 역시 예상하고 노려듣습니다 17번에 남자에 따르면 What can the woman find on the second floor? 여자가 2층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남자의 화면이라고 나왔으니까 according to the man이니까 당연히 남자의 대사 그 다음에 on the second floor이라는 키워드 이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 키워드가 다르지 않습니다 미리 읽어놓고 그 다음에 녹음을 들으시면서 시험지에 살짝 표시를 해보세요 다반지에 마킹까지 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선택지가 아주 길면 어렵지만 그런 건 다 듣고 해석을 하셔야 되지만 현재 15, 16, 17 정도의 글밥, 단어 개수 이 정도의 선택지라면 점수가 350, 400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들으면서 이 정도는 이렇게 바로 시험지에 체킹 정도는 가능하게끔 하셔야 돼요 듣기가 좀 좋아야 되죠 다른 것만 보면 듣기가 워르르 무너집니다 이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자꾸 그렇게 지향점을 생각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푸셔서 녹음이 다 끝나면 세 문제 중에 거의 문제가 다 풀려 있고 선택지가 짧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5번 읽고 문제 읽어주고 이 시간에 바로 다음 대화문에 세 문제를 미리 읽고 선택지까지 싹 읽어놓고 딱 준비하고 듣고 이 문제 풀이의 플로우가 계속 유지되면 다 맞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기대하시고 목표로 삼아보세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인사하고 저는 무역 박람회 주체 준비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I'm just visiting all of the booths to check on our vendors Vendor이라는 것은 노점상, 행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판매 회사예요 트레이드 엑스포이니까 여기에 많은 회사들이 참여했겠죠 부스를 얻어서 임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들 여기 참여한 회사들 제가 이제 check on something 하면 somebody or something 사람이나 산물이 다 목적으로 올 수 있는데 뭔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상이 있는지 저희가 모든 부스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Do you need help with anything? 그래서 뭐 지통음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Actually, yes 네 첫 번째 대사가 여자로의 대사였으면 15번의 단서가 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대사가 끝나고 이제 여자가 문제를 언급하겠죠 My laptop's battery is almost out of power 이거죠 My laptop's battery is almost out of power My laptop's battery is almost out of power 용무장화로 딱 끝났어요 제 랩탑 컴퓨터의 배터리가 거의 다 지금 파워가 나갔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를 살짝 paraphrasing해서 정답 A죠 A battery is low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답 A번이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차지가 다시 되지 않아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꼽으려고 해봤는데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충전도 안 된다는 거죠 자, 배터리가 굉장히 다 됐는데 음, it can't be a problem with the outlet because we checked all of them this morning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원을 꽂아서 recharge를 이제 충전을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음, it can't be a problem with the outlet 자, it can't be a problem with the outlet 우리가 얘기하는 콘센트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because we checked all of them this morning 오전에 그 모든 outlet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콘센트의 문제는 문제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옵니다 자, 중간에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만 I'm supposed to giv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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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d at 4 o'clock 이렇게 나온 거죠 자, be supposed to 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4시에 상을 제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수여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And I need to look at my notes on the screen 앞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ell, I'm supposed to give out the top innovator award at 4 o'clock I'm supposed to give out 정확히 give out 셨네요 Give out the top innovator award 상의 이름이에요 최고의 그 이제 혁신 뭐, 상 뭐 이런 거겠네요 자, 이것을 제가 4시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And I need to look at my notes on the screen 저는 스크린에 제가 노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랩탑 컴퓨터를 갖고 가서 상을 수여할 때 뭔가 이제 멘트를 해야 되는데 커멘트 했는데 그거를 이제 노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자가 4시에 뭘 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상을 수여하는 겁니다 present라는 동사가 또 있죠 그래서 give out, present로 이제 변형을 해서 b번에 present an award, 정답은 b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ur maintenance team might have a spare battery that you can use 자, my maintenance team might have a spare battery that you can use 저희, 자, 보수팀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제 여분의 배터리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Their office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Their office i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그들의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2층에서 여자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Spare battery죠 Spare battery 정답이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이 사무실 아니니까 그렇죠 선택지는 그걸로 나오진 않네요 17번에 see a maintenance office 이제 거기에 가면은 Spare battery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진 4개의 선택지 중에서는 C번 정답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편집에서 약간의 시간력이 되겠습니다 신호 신호